안녕하세요 러스토리 자연곱의 우디입니다. 오늘은요 마술을 보여드릴거에요. 그저 5초 안에 이루어지는 마술입니다. 이렇게 사진에 불필요한 이미지가 있을 때 버튼 한방만 눌러주면 짠! 자연스럽게 지울 수 있는 마술입니다. 지금 바로 배워보도록 하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. 여기 플라밍고 친구들이 호수 위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.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플라밍고들을 다 지우고 자연스럽게 호수만 남기고 싶은 사진을 만들고 싶잖아요? 요렇게 말이죠. 그럴때 아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울 기능입니다. 지금 감쪽같이 플라밍고들이 다 사라졌죠? 실제로 이 많은 플라밍고들을 다 자연스럽게 지우는 데까지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. 이게 애프터구요. 이게 비포에요. 이게 원본이고 애프터. 비포, 애프터. 불필요한 이미지를 손쉽게 지울 수 있는 이 기능. 바로 컨텐츠 어웨어라는 기능인데요. 이 기능을 지금 알려드릴게요.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먼저 사진을 한 장 불러오고요.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플라밍고를 지우고 싶잖아요? 그렇다면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라소 툴 있죠? 선택 영역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이 라소 툴을 선택하시고요. 패더 값. 이 경계선을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가 안 하는가를 결정짓는 패더 값이 0픽셀인 거를 확인하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경계선을 따라서 선택 영역을 잡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 말이죠.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플라밍고가 이 호숫과 수면 위에 그림자까지 비치기 때문에 선택 영역을 이 플라밍고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비치는 그림자까지 같이 잡아줘야 해요. 자 이제 이 상태에서요. 그죠? 이미지. 여기 왼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미지가 아니고 에디트네요. 죄송합니다. 에디트를 누르시고요. 여기 밑에 쭉 따라오시면 필드라는 게 있어요. 단축키는 Shift F5거든요. 어쨌건 이 필드를 눌러볼게요. 누르면 이렇게 지금 뭔가가 하나 떠요. 그리고 뜨고요. 여기 보시면 컨텐츠에 보시면 컨텐츠어웨어라고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.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이요. 그죠?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바로 지워져요. 지금 눌러볼게요. 짠! 지금 이렇게 지워졌어요. 그리고 디셀렉트.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벌써 자연스럽게 지워졌어요.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? 나만 신기한가? 저 처음에 이 기능 배웠을 때 정말 와 역시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구나.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어요. 어쨌건 또 다른 플라밍고들을 지워보려고 이렇게 선택 영역을 찾고요. 우리 앞전에 배웠던 Shift 버튼을 누르면 선택 영역을 더 추구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여러 마리를 잡고 똑같이 Edit에 들어가셔서 필드 누르시고 그냥 OK만 누르면 또 이렇게 다 사라져요.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. 실제로 단축키를 쓰잖아요. 그럼 정말 빨리 이미지를 하나 지울 수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이렇게 선택 영역을 선택하고 단축키 누르고 Enter. 그럼 바로 이렇게 지워져요. 정말 빠르지 않아요? 실제로 5초도 걸리지 않는 그런 유용한 기능이에요. 나머지도 조금 지워볼게요. 이거 잘못 선택했다. 하고 이 친구들도 선택하고 다시 지우기. Shift F5가 단축키입니다. 여기에 이 경계선에 있는 것들도 있죠. 이 친구들도 뭔가 왠지 잘 안 지워질 것 같은데 이 친구들도 막상 지워주면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지워져요. 얘들도 마찬가지고요. 이번엔 다중 선택을 또 해볼게요. Shift F5 엔터 지금 여기 조금 이상하게 지워졌다. 그렇죠? 이게 제가 선택 영역을 조금 잘못 잡아서 그렇거든요. 이거를 이렇게 잡고 다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. 그리고 Shift F5 엔터 이제 또 다시 잘 지워졌다. 그렇죠? 얘들도 마찬가지예요. 조금 더 잡고 Shift F5 엔터 하면 이렇게 감쪽같이 다 지워졌어요. 이게 애프터고요. 원본은 이랬습니다. 여기 지금 무수히 많은 플라밍고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빨리 지웠죠. 이렇게 말이에요. 이게 바로 컨텐츠 어웨어라는 기능입니다. 여러분. 다른 사진도 한번 해볼게요. 여기 또 예제 사진이 하나 더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물론 이런 사진들 있죠? 이런 사진들은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지워져요. Shift F5 컨텐츠 어웨어 오케이. 그렇죠?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워져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 지워질지 안 지워질지 모르겠어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Shift F5 엔터 어 지워지긴 지워졌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워지긴 지워졌는데 지금 뒤에 나무 패턴이 크게 티가 안 나서 잘 모를 뿐이지 이거는 조금 어색하게 지워진 거거든요. 이렇게 뒤에 배경에 뭔가 일정한 패턴이 있거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무언가가 내가 지우고자 하는 선택 영역 주변에 있으면 그때는 컨텐츠 어웨어로 지우기가 조금 힘들어요. 어쨌건 이렇게 뭔가 하늘? 하늘에 있거나 뒷 배경이 단순한 형태일 때는요. 그냥 컨텐츠 어웨어로 아주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말이죠.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술 같은 컨텐츠 어웨어라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 보았습니다. 잘 응용만 하면요. 답답했던 이미지를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. 불필요한 이미지나 글자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지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니까요. 꼭 익혀두시길 바랄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 안녕